회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일수록 정도가 높은 물을 더 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 나가 있는 그 먹고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빨리 안 날아갑니다 말 나온 김에 준서가 또 오늘 빈 닫아서 무반죽법이라는 빵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무반죽법이라는 거는 사실 나오면 안 되는 얘기예요 믹싱을 덜 했어 이거는 돼 근데 무반죽이다 어떻게 반죽을 안 하고 빵을 만드니? 이건 굉장히 상술적이거나 아니면 무지했거나 이기적이거나 이런 거야 결국 무반죽도 물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물만 붓고 땡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반죽을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 무반죽을 하는 그 무반죽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랜 시간 발효하잖아 오랜 시간 좋아 아 그건 좋아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간이야 많은 유튜버들이 간단하고 편리한 것만 자꾸 올려 그러지마 제발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동네에 있는 체인점에 가서 빵을 사드세요 그게 나 단백질이 다 연화되고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이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짧게 해주는 거 덜 힘들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급하게 막 만들어 기본적으로 막 4시간 만에 빵 만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4시간 만에 빵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계량기 넣고 이스트 많이 넣고 진짜 막 급하게 만들면 4시간 만에 만들지 무반죽법도 마찬가지야 무반죽법 반죽 덜 침빵 이건 결국은 어떻게 하죠? 빵 쳤어 빵 쳐서 반죽해서 반죽이 섞기만 해 그리고 끝이야 믹싱을 덜 한 거지 무반죽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다시 폴딩을 하잖아 중간에 한 번씩 발효하면서 이때 이미 다 반죽 치고 친 거야 그리고 그냥 냉장고에서 한 12시간, 8시간 두면 자연 생성이 돼 글릴 테니 얘를 냉장고나 이런 데서 오래 발효를 하면 이스트가 그걸 자꾸 발전시켜 하면서 균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으면 빵은 기본적인 논리를 무시하는 거야 칠판이 없어갖고 열받네 또 빵이 이렇게 있어요 그 빵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트가 일을 열심히 해서 방구를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낀단 말이야 먹고 뒤로 소화를 해서 어 그러면 이게 가스가 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알코올도 나오고 거기에서는 뭐 포도당 1도 나오고 포도당 2도 나오고 뭐 데스티린 나오고 온 밖에 나와 8대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 쫙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오면 이거를 감싸고 있는 게 글루텐이야 그래야 이게 이렇게 부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루텐이 없으면 얘가 깨져버려 그럼 빵의 볼륨감이 오겠어 안 오겠어? 올라와요? 빵이 동그랗겠어? 글루텐이 발전을 안 했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에 기공도 생기고 만약에 그런 기공이 안 됐으면 빵이 안에 기공이 스펀지 같은 기공이 없겠죠 내가 학교에 가서 강의하면 학생들이 진짜 질문이 교수님 무반죽법이 성립이 가능해요? 뭐 어째요? 진짜 미치겠어 그런 거 왜 만들어? 말 같지도 않게 해 다른 방법으로 돈 벌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괜히 혼란스러워서 홍보해가지고 우리는 뭐 반죽 다치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망했냐? 아이쿠 확 진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반죽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야 정말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갈게 르방이라는 거 있죠? 르방이 왜 좋냐? 좋냐? 좋죠 왜 좋냐? 르방이 좋은 거는 자연적인 균이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사균이라는 게 사균 르방을 키우다 보면 크다 보면 죽은 균도 있고 살아있는 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균만 넣죠 르방은 똑같은 그람 수가 르방에도 이스트 균이 45고 생일 수도 45야 그러면 발효력은 얘가 르방이 얘보다 3분의 1이 떨어져요 발효력이 오래 발효시켜야 돼요 얘가 왜? 얘는 약한 애도 있고 센 애도 있고 중간 애도 있어 얜 다 센 애들이야 어때? 많죠 이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서로가 먹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요 르방은 또 하나가 아까 있는 게 뭐냐고 있어요? 유산균, 젖산균이 있잖아 그게 빵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균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죽은 균 르방을 키우다 보면 이스트 균이 생기는데 그 이스트 균이 어떤 이유가 돼서 죽었어 그게 약 한 4%에서 5% 돼요 그 사균이 빵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르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묵은 반죽이라도 넣어라 얘기하는 게 하다 보면 거기도 사균이 생기거든 그래서 넣으면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 그건 물이 뭐죠? 물이 없어 건조해 그러면은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하나요? 아니잖아요 혹여라도 우리 허가 땅님들과 또 기타 지나가다가 한 번 슬쩍 들리셔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반문이 생기신다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메일 주시고 하시면 준서가 또 그거에 준해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빵이라는 거는 쉽다 어렵지 않다 야 너니까는 쉽지 아니야 시간만 갖고 하시면 참 쉽지 자꾸 빵을 오늘 해서 오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아마추어들 내일 해 내일 오늘 만들어 놓고 반죽 쳐 놓고 그럼 기가 막혀 언제 반죽을 해? 아무 때나 아침에 만들어 놓든 오후에 만들어 놓든 저녁에 만들어 놓든 하세요 저녁에 만들면 조금 더 오래 가셔야 돼요 반죽 딱 해놓고 물만 조금 흡수율을 더 하면 이런 악물 이런 거 전체 물이 600g이다 그럼 한 60g 정도만 넣고 같이 해주시면 아주 뭐 기가 막힌 그런 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소독물 쓰시는데 불소 냄새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 소독물 냄새가 그러면 그 물을 이렇게 정수하셔서 쓰셔도 돼요 그럼 냄새 안 나잖아 물의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그런 물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 하다 보니까 또 무반적법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제가 준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유명 셰프들이죠 프로들 프로 셰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여자 아니고 남자예요 빵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무반적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밀가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준서야 네가 좀 총대를 매라 다 그분들도 겸임 교수들 하시는 분들인데 학생들이 너무 힘겨워한다는 거야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홍수처럼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고 와서 얘기할 때 보면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말로 지금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유튜버를 시청해 주신 분이 다 늘어나기를 원하고 물론 많으면 좋겠죠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사실 없어요 저는 유서가 유튜버를 하는 거는 그 친구들도 저한테 늘 얘기 우리 프로 셔프들이 얘기하는 게 감사하다고 해요 저한테 고맙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로 인해서 또 제가 욕도 많이 먹는다라는 걸 알아 그럴 때는 바람막이는 안 돼 주더라고 야 너 정교수 너 이 교수 고교수 아무튼 그 친구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돼 주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제사들이 그런데요 빵준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한다라고 그래서 더더욱이 제가 더 신빙성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허거당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확 쌓여 제발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잘못된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재과인이니까 많은 분들이 홍수처럼 유튜버에다가 자기만의 빵의 영역을 자꾸 표시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저는 정말 좀 더 공부하시고 느껴서 정말 좋은 정보가 산재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빵준선을 준비한 오늘 흥분의 도광지 물 그다음에 무반 아무튼 반죽을 덜침법 빅식을 덜침법에 대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거당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빵의 이론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어쨌든 구독,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안 되지 해주시고 아무튼 준서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염둥이 빵준선은 안녕 pele전운 coins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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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